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경북 봉화에 있는 청량산에 왔습니다 여기 산세가 아주 멋진데 오른쪽 요쪽에 보시면은 지은지 꽤 된 펜션 건물이 방치된 채 남아 있습니다 얼핏 봐도 규모가 상당합니다 도로 쪽에 차를 대놓고 걸어서 올라오다 보니까 입구 쪽에 무슨 펜션 이래가 간판도 붙여 있습니다 처음엔 저는 전원주택 인줄 알았는데 펜션이 확실합니다 아마도 공사를 거의 뭐 완공 단계에 가까이 해놓고 지금 뭐 부도가 났는지 이렇게 폐건물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이 주위에는 다른 펜션이나 뭐 식당 같은 게 하나도 안 보입니다 완전 외딴 산속에다가 이렇게 산을 깎아 가지고 대규모로 펜션을 많이 지어놨습니다 보니까 건물 구조는 다 완공해 놓고 바깥도 지금 보면 나무로 이렇게 인테리어 까지 해가지고 거의 뭐 공정률 한 60% 이상 단계에서 중단이 돼 가지고 참 안타깝게 이렇게 산속에 버려져 있습니다 꼭 이런 데 오면 노숙자나 또 불황자들이 왔다간 자국이 남아 있습니다 여기 뭐 초코파이도 있고 신문지도 있고 아마 스트로폴 깔고 잔 것 같습니다 근데 뭐 겨울에는 여기 머무르지 못하겠죠 지금 뭐 여름이고 가을이고 시원하고 날씨 좋고 하니까 여기 있는 거지 겨울에는 얼어 죽습니다 노숙자들도 참 이런데 잘 찾아내죠 저보다 폐건물 찾는 능력이 훨씬 더 뛰어난 사람들입니다 펜션 개수를 세어보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야 펜션이 2층짜리가 7개나 지어져 있습니다 철근 콘크리트로 튼튼하게 아주 잘 지었어요 이 조립식으로 뭐 대충 지은 건 아니고 참 집은 튼튼한데 이렇게 놔두니까 참 아깝습니다 오른쪽에도 지금 보면 펜션들이 보입니다 아 일곱 채 이게 전부가 아니네 여기 보시면은 관리동처럼 콘크리트로 이렇게 2층으로 지어 놓고 여기도 보니까 와 관리동도 규모가 상당히 큽니다 펜션도 여기도 2층이네요 2층으로 해가지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채 여기도 다섯 채입니다 야 관리동 하나에 펜션 다섯 동 있고 그러니까 이게 오른쪽 왼쪽으로 해가지고 왼쪽에 일곱 채가 있고 펜션이 오른쪽에 다섯 채가 있네요 그러면 총 뭐 열두 채 관리동 하나 야 그러면 건물이 13개나 된다는 이야기죠 엄청나게 좀 누군가 대규모로 이렇게 펜션 사업을 시작하려다가 이렇게 중간에 뭐 작은 문제가 있었는지 부도가 났는지 이렇게 중단이 돼 있습니다 여기 부지도 상당히 넓어요 제가 지적도를 보니까 땅만 18,000평 입니다 아 어마어마하죠 거기다가 이제 건물료 13채 짓고 아마 돈 뭐 수십억 정도는 땅값까지 포함하면 충분히 들었을 겁니다 거의 뭐 어느 부자인지 모르겠지만 전 재산을 거의 여기에 몰빵을 했죠 몰빵을 했는데 안타깝게도 완공도 못하고 이렇게 폐건물로 지금 뭐 거의 수풀에 휩싸여서 도로 쪽에서는 보이지도 않습니다 이 폐건물은 경매 기록도 없고 여기 또 입구에 뭐 유치권 설정이니 뭐 이런 것도 없이 아주 어찌 보면은 뭐 깔끔한 그런 폐건물인데 무슨 사연이 있어서 이렇게 공사가 중단됐는지는 제가 참 알 도리가 없습니다 코로나 끝나고 참 우리 세상이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여행도 보면 이제 뭐 국내 여행보다는 해외를 또 많이 가고 또 이런 펜션 보다는 풀빌라 쪽 아니면 캠핑장 이런 쪽으로 이제 수요가 몰리다 보니까 펜션은 요새 별로 재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지금 인건비도 오르고 물가, 식재료비 다 올랐죠 그렇다 보니까 뭐 여행 가면은 다 바가지 요금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뭐 해외가 싸다 해가지고 해외로 많이 나가죠 제가 mtv를 타고 한 코로나 터지기 몇 년 전부터 대마도를 해마다 한 두 번씩 갔습니다 대마도가 가면 참 좋은 게 민숙이라고 우리나라 여관처럼 있는데 단순히 잠만 자는 게 아니고 아침 식사 저녁 식사까지 다 포함해가 잠도 자고 그렇게 하는데 인당 5만원만 하면 됩니다 엄청나게 싸죠 지금은 환율이 더 떨어졌으니까 5만원도 안 할 겁니다 예전 아주 오래 전에 일본 물가 엄청 비쌌죠 그때 우리나라는 상당히 물가가 쌓고 그런데 이제 역전이 됐습니다 일본이 잃어버린 20년 그 기간을 지나면서 땅값이라든지 모든 물가 거품이 싹 다 빠지고 나니까 지금 오히려 우리나라가 거품을 빼가지고 물가가 더 비싸니까 사람들이 일본 쪽으로 많이 찾는 거죠 제가 아는 친구도 회사가 명태 신청을 받아가지고 명태금을 조금 받았습니다 한 2, 3억 받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또 자영업을 하더라고요 그 친구 이야기가 야 나는 더 이상 회사에 이렇게 언제 잘릴지 가슴 졸이면서 살기 싫다 그래서 나만의 사업을 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퇴직금하고 자기 전 재산을 틀어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잘 되는 것 같지가 않더라고요 뭐 물론 밥은 먹고 사는데 크게 뭐 돈을 많이 번다거나 이런 건 없습니다 제 영상에 어떤 분이 그런 댓글을 다시더라고요 이렇게 건물을 막 짓고 또 부수고 이러다 보면은 뭐 그게 부정적인 것만 아니다 긍정적으로 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있다 하시더라고요 그게 뭐냐면은 이런 건축일을 시작하면은 일단 이제 인부를 쓰겠죠 그래서 고용 창출도 되고 그 다음에 건축 자재 이런 것도 많이 필요하죠 그래서 건축 업체도 먹고 살고 또 땅 거래하니까 부동산들도 먹고 살고 그래서 한 사람은 망했지만은 여러 사람은 또 혜택을 보고 잘 먹고 살 수가 있답니다 근데 일이 잘못돼서 건축주가 자금란에 시달려서 이제 부도가 나 버리면은 뭐 공사 일한 인부들 임금도 못 받죠 그 다음에 또 건축 자재 납품한 사람들 돈 떼일 거 당연하고 또 그런 리스크도 있습니다 펜션을 오픈해 가지고 영업을 해도 몇 십억이란 돈을 투자했지 않습니까 이거 본전 뽑기도 쉽지 않습니다 뭐 주말에 겨우 손님 받아 가지고는 도저히 이 투자금을 회수를 할 수가 없어요 우리 그 초등학교 친구가 지금 거제에서 그 펜션을 풀빌라를 하고 있죠 지난 영상에 제가 한번 보여 드렸는데 거기는 보면은 건물 한 채 청소하는 아주머니 한 명 고용합니다 이게 청소일이 장난이 아닙니다 손님 가고 나면은 그 쓰레기 재활용 분리도 해야지 그 다음에 베개 보호하고 이불 같은 거 다 세탁을 해야 되고 방마다 청소기 다 돌려서 깨끗하게 방바닥에 아무것도 없이 깔끔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화장실 청소도 매일 물청소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 정도 열두 채 건물 청소하는 데만 해도 사람이 두세 명이 필요합니다 상공에서 이렇게 보니까 부지가 펜션 건물 뒤에도 상당히 넓어요 전체 18,000평이 넘는데 거의 뭐 리조트급 정도의 토지 면적이라고 보여집니다 여기는 청량산 조명권이죠 청량산이 이렇게 쫙 한 눈에 바로 앞에 보이는 그런 자리에 펜션을 지어놨고 여기 청량산에는 또 출렁다리가 아주 유명합니다 산행 하시는 분들은 뭐 한 번씩 다 가보셨죠 물론 펜션에서 내과 건너면 청량산인데 제가 봐서는 좀 깝깝해 보입니다 산이 앞을 탁 가리고 있으니까 탁 트인 시야가 안 나오네요 한 번에 잘못된 선택으로 엄청난 또 전재산을 몰빵해서 투자한 결과 지금 이렇게 폐건물로 전락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투자 결정하실 때 신중에 신중을 개하고 또 시장조사도 충분히 해 보고 다른 사람 의견도 많이 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